저 도깨봐요, 도깨봐요. 너무 굳고 온 거 아니야? 저 수육이에요, 수육. 칼집을 제대로 내셨어. 직풀에다가 처벌로 하고 있네요. 결 사이사이로 볏짚향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보기만 해도? 볏짚에다 굽고 숯불에다도 굽으니까 비린 맛을 아예 잡아준 것 같아. 육즙이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뜨거. 더 뜨거워? 그냥 먹어봐야지. 이쪽에 있는 것부터 먹어, 이렇게. 어때, 맛이 어때? 육즙 맞네. 그 보충에다 굽고 여기다가 구우니까 수탕이 배부되는, 그 불량이 배부되는 것 같고. 씹을 때마다 소름 한 번 올라와. 음, 내가 들을 수는 많네. 껍질은 바삭하다. 이건 불에 아주 많이 들을까? 아, 뜨거워. 이게 잘못 구우면 육즙이 다 없어지잖아요. 육즙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 여기 껍질은 바삭하고, 고기는 쫀득하고. 우와, 뜨거워. 뜨거워. 약간 족발, 뼈, 입에 다 넣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 우와. 이게 고기 자체가 너무 촉촉하니까 크게 먹어도 안 퍽퍽해서 좋죠. 펑이 안 아파. 아미는 보세요. 큰 덩어리 입 안에 가득 넣습니다. 아미 봐요. 아미 신났죠, 지금. 오겹살 나오니까 확실히 표정이 달라지네. 펄색이 도네. 맛있다. 이거 뜯어먹어볼까? 그거? 응. 집중하지 말아라. 보고 배우려고. 육즙 부서 언니 흐른다. 역시 수야. 뜯어줘야죠. 우와. 나도 해야지. 대박. 나도 해야지. 희재 씨가 오겹을 들었어요. 가나요? 진짜 일주 월짱했다. 진짜 최고다. 우리 희재가 달라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큰 곰장어. 큰 곰장어 한 입에 또 가나요? 아니, 김희재 씨가 4개. 4개? 뭐야. 이거 진짜 잘 먹네요. 늘었네요. 잠깐. 우와.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잘 먹었네요. 나는 큰 거 싸먹어. 이거. 알림은 좀 크게 잘라도? 한 입 할게. 이거 너무 커. 누나, 누나 기준에서 한 입 할게 잘라주면 안 되지. 먹방 초보 앞에서 진짜. 자, 지금 희재 씨가 깻잎에 오겹살을 크게 올리고. 너무 컸다, 너무 큰데? 파김치, 꼼장까지 지금 쌈에 싸고 있어요. 우리 요원들을 따라한 것 같은데요, 희재 씨가? 이거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될까요, 될까요? 되겠나? 오! 희재 씨, 과연? 희재 씨. 우와. 야, 들어갔네. 형이 쏙 들어갔다, 진짜. 한 입에. 야. 입이 커졌는데? 한 번 박수하고 있겠다. 진짜 오해의 기적이다. 우와, 입이 커졌어요, 진짜. 근데 비굴 공간이 없네. 그러니까요, 꽉 찼어요. 말을 못 해, 지금. 안 커졌어. 안 씹어진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희재 님. 희재 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어요? 응, 응. 그럼.. 아니요, 그걸 안 tighter해야ày. 됐어. überalloup.